전라남도가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며 따뜻함을 나눴습니다.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도는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264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. 김영록 도지사는 장성군의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난방실태와 가스통신 등 안전체계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은 후 안전한 겨울 날기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설명했습니다.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민생대책의 하나로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 5,600가구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 원씩 총 111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. 이와 함께 사난방 역할을 하는 경루당 9,212개소와 사회복지시설 879개소에도 난방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. 복지티비 뉴스 황현재입니다.